가만히 쉽지 않아도 이뻐해서 일러일러 들을만한 순간 펼치않아 걸어붙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왔다가도 알패착이고 우린 앉아도 상인대 어르신 서행같잖아 다녀오갈까나 부른데 일서일서 일러일러 일을 받았을까 가만히 쉽지 않아 한치않아 걸어내신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온다 가도 한세 살이고 온다 가도 한세 살인데 서행같잖아 가지고 갈까나 없는데 열일 오늘의 서행 여기 어구 오구 여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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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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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